앞서 대통령실은 현지 전황을 분석할 인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황 분석팀 파견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하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미리 보내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는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 문제 등 전쟁터의 상황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우리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준비하는 조치들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우크라이나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하게 되더라도 방어무기 지원이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분석팀을 파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남북 대리전을 사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살상 무기와 인도적인 지원까지라며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건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해외에 국군을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건 파병으로 이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